네, 군이 위천에 잠시 나왔는데요. 네, 아름답게 여기 물이 또 가득 차 있네요. 며칠, 또 1주나 2주 정도 할 이곳에서 낚시가 조금 힘들었는데 물이 가득 차고, 뭐 차도 넋끈히 들어와서 충분히 들어와서 낚시의 건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다가오는 주말, 이곳으로 또 활동하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네, 대물란에서 5분 거리에 아름다운 포인트 되겠습니다. 오, 여기 고기가 뭐길버글 많겠어요. 여기 루어꾼도 있습니다. 퇴근 후 잠시 둘러봅니다. 오늘은 8월 8일입니다. 목요일 저녁이네요. 목요일 저녁이네요. 목요일 저녁이네요. 목요일 저녁 expect치 permanently. 목요일 저녁 시작해보세요.